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뱃살은 바꾸고 싶어 내 나이를 사랑하지만 신체 나이는 바꾸고 싶어 내 식탐을 사랑하지만 체지방률은 바꾸고 싶어 나를 사랑하지만 내 몸은 바꾸고 싶다면 랭킹.com 1등이니까 약속한다 반드시 바꾼다고 내 몸을 바꾸는 랭킹 랭킹.com 영상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그 광고영상? 감상? 감상한 감상? 그러니까 내 자신은 사랑하지만 내 어떤 신체의 뭐 일부분들은 바꾸고 싶다 이런 뜻인 거 아니야? 이런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다이어트나 또는 운동을 할 때 그게 이제 처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불만족하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일단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면 뭔가 좀 다르긴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살 빼고 싶고 내 몸이 너무 싫고 내가 너무 싫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나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걸 더 하는 거지 그냥 약간 접근 자체가 다를 것 같아 형 몸에 있어서 뭘 사랑하고 뭘 바꾸고 싶은데? 나는 극한의 도용미를 사랑하지만 사이즈를 좀 더 키우고 싶지 근데 맨날 사이즈 사이즈 얘기하는데 사이즈는 키우기가 많이 어려운 거야? 사이즈는 키우긴 어렵지만 사이즈는 키우기 어렵지 사실상 사이즈가 드라마틱하게 커진다 이거는 짧은 시간 내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그래도 최소한 사이즈 사이즈 이야기를 하려면 내 신체 비율에 맞는 내 신체 비율에 맞게 몸을 좀 채우고 어느 한 부분이 떨어지지 않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갖춘 상태에서 사이즈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신체 내에서의 밸런스를 최대한 떨어지는 걸 없이 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사이즈 얘기를 좀 해볼까 해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거지 형이 사이즈 키우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이즈 키우는데 어떤 노력이 있을까 사실은 결국에는 점진적 과부하고 내 몸에 해당 타깃 부위에 걸리는 무게 자체가 자꾸만 늘어나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들고 있는 그 무게 자체가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타깃 부위가 얼마만큼의 부하를 정확하게 받아내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형은 결국에는 도용미와 사이즈 둘 다 키워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이제 무거운 무게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거운 무게를 들다가 또 불균형이 심해지면 제대로 된 혀동이 일어나지 않고 또 어차피 다시 체형을 되돌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들 수 있는 무게라는 건 그냥 어떻게 해서든 드러낼 수 있는 무게가 드러내는 무게가 아니라 결국에는 잘 드러낼 수 있는 무게가 내 무게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점점 늘려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지 지금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운동을 하고 있지 형 프로쇼가 언제지? 이제 9월 30일이니까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지 근데 그 3개월 만에 사이즈 커지는 게 가능해? 사실은 3개월 만에 사이즈가 급증을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내가 뽑을 수 있는 비어있는 데를 채워서 무대에서 시각적인 효과를 조금 더 커보이는 효과로 최대한 노리는 게 지금으로서 세울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이지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오늘은 등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등운동에서 내가 비어있는 곳들이 채워지면 아무래도 조금 더 몸이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무대에서 조금 더 커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비어있는 부위 중에 특히 상부성부에 좀 비어있어서 요즘에는 승모근을 좀 위주로 하는 타겟팅을 하는 운동들을 좀 하고 있어 주변에서 형이 이번에 성격 안 좋은 거 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달리고 황계에 부딪힌 거 아니냐 앞으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 근데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잖아 아까 그 캠페인에서도 봤듯이 내가 안 되고 부족한 점 때문에 나 자신을 부정하고 도전 자체를 아예 끝내버리면 여기서 진짜 그냥 끝인 거잖아 나는 나 자신을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바꿔나가는 방향을 선택한 거지 아 왜 너무 심거지 너무 인사하면 돼 알겠습니다 확인해 봐 너무 맛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말에 널 멈출 수 있는 것 같아요 2일 전까지 Ultra 1일 전까지 되어도 3일 전까지는 10일 전까지는 3일전까지 2일 전까지는 그리고 내 채널 봐주시는 구독자 분들도 지금 내가 여기서 끝내는 거 별로 원하시지 않을걸? 다들 응원을 해주시니까 지금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만 바꾸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이 영상 댓글란에 양식 맞춰서 내용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진정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뱅레이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